안아줘, 안아줘, 안아줘 뭐야 이거는? 아, 이 정도 어디서 났어? 노래방 기계야 어디서 났어? 노래방 기계야 노래방 가자며 스트레스 풀고 싶다며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스트레스 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딱 바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한 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남편 매번 놀래는 것 같아요 소원이를 웃겨주자 즐겁게 해주자 그리고 가사가 좋은 노래를 해주자 화장도 할 걸 그랬나? 울고 싶을 때 너무나 속상할 때 많이 힘들었지? 아, 이거 아, 딱 다르다 아, 수고하셨을 거야 아, 수고하셨을 거야 널 위해 사는 걸 정말 널 위해 사는 걸 아, 수고하셨을 거야 아, 수고하셨을 거야 자, 가보세요 예 Let me introduce 송재림 He's real He's come back 뭐야? 무슨 노래야?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송재림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어 호기영이 형 신호가 넌 시원해 합격해 그죠? 이게요? 나 너무 창피해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어 이거 내가 할 수 다 돌려봐 너를 많이 하기 전에 내 모습으로 하-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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찌